주위색하고 비슷해. 바로와. 괜찮아? 눈이 괜찮냐고. 안약을 발라주고 있는데. 아직도 곰팡이가 이렇게 많아요. 어디 올라갔어? 안 내려와. 저건 또 어디갔냐?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보고합니다. 장이 얼마나 났나? 예 거의 났어요. 땜빵만 없어지면 돼요. 땜빵이요. 땜빵. 오. 오로둑. 오늘은.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 아침 11시 15분 사람이 없으니까 방안지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노게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사람 없는 데가 좋아요 아롱을 쫓아가는 수컷 짱 아롱이 암컷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 아롱이 암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